인트로가 여기 느리게 나오잖아. 그리고 나서 비트가 확 죽은 다음에 3, 4! 랄라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. 근데 그 3, 4를 맞추기가 어려워요. 너무 힘들어. 이거 가수예요. 될 것 같죠? 절대 안 돼, 이거. 이상민 씨도 틀렸어요. 저도 실제로 3, 4라는 음악을 엄청 많이 무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. 곳에서 3, 3! 3! 수어 할 때 고개를 저녁이야. 술이 먹고, 술이 먹고 들어가서 수어! 이렇게 하는 거야. 퐁, 퐁이래, 퐁. 퐁 이렇게 급하니까. 내가 한 번에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뭐, 박수 쳐 드릴게요. 준비, 싹 다 드리면. 한 번에 맞추면 오빠, 나 계집 줘요. 그럼 그럴게요. 시작! 진짜야? 기쁨과 한숨들이 뒤섞기고 새서 스트링! 스트링! 모르시거나 하시지. 맞춰. 못 맞추네, 그러니까. 실패하니까 되게... 민망해, 민망해, 민망해. 민망해일 필요가 없어요. 나, 나야? 어. 그래. 스트링! 스트링! 포! 스트링! 스트링! 포! 우리가, 이거의 한정이 뭔지 알아요?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자 있죠? 자, 이 정도 셔츠는 나오겠지. 아, 바로 해봐! 못해놔. 주세요. 이게 어떻게 카운트를 맞춘 거지, 이게? 딸숭들이 뒤섞인 이곳에서 트리! 트리! 날 듣지 않은 거야? 나 너무 깜짝 놀랬잖아. 엄청 깜짝 놀랬어. 오 트리! 왜냐하면 그때 해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박차는 절대 아니고 한참을 기다려야 나오는 거야. 원조는 과연 이겨낼 수 있는가 준비해 주세요. 포옹만 하시면 안 돼요. 포옹! 슬리부터 아니면 슬리부터? 나 쳐다보지만 나 지금 긴장하고 있어. 이걸 왜 못 하지? 뚫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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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있어? 딱 맞았지? 뭘 그렇게 좋아해요. 장사자랑은 맞춰야지. 그런데 오빠 봐봐. 내가 평생 방송하면서 그러니 포옹! 이렇게 했는데 유덕목해서 맞췄어. 나 지금 땀났어. 계속 나만 뚫었다고 그러더니. 뚫어! 포옹! 대박이야. 한 번에 맞췄어. 육신의 육신이에요. 이 게임은 누가 만들었는지. 근데 이게 대학가에서 유행이라고 하셔서 저는 감사하죠. 제가 하고 싶다, 정말. 큰 박수 한 번 주시고. 역시 롤러.